현대차 기아 쇼티지 영향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래도 상반기 집계를 해보니까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성중 기자,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이 집계됐는데요. 친환경차 판매 실적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5만 1,085대, 기아는 4만 3,350대를 상반기에 팔았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하면 35%, 44% 증가했으니까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상당히 그래도 친환경차를 작년보다 많이 팔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둘을 합치면 현대차와 기아차,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나라에서 9만 4,400여 대 친환경차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역시 관련 모델 차종이 많이 추가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바로 올해 출시가 됐죠.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를 사려고 결심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이 급해진 영향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게다가 포터와 봉고 같은 전기 트럭, 전기 트럭도 상당히 인기를 계속 끌면서 판매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하반기에 기아가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EV6가 드디어 출고가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판매는 하반기에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우리 미래의 글로벌 자동차를 선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사네요. 솔리드 에너지에 1억 달러 투자 소식인데요. 네, 현대차가 최근 리튬 메탈 배터리,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과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2012년에 미국 MIT 연구소 내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본사는 미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고요.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 메탈 배터리 시제품 개발에 이미 성공을 했고,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지난 3월에는 GM과 공동 연구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10배 정도 크다고 해요.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정도 크고, 또 때문에 전기차에 탑재하면 배터리 부피나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주행 거리는 한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업체는 현대차가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현대차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전동화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물망에 올라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 투자도 그 일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각국의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내재화에 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시사점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또 최대 과제는 미래 이동수단 시장 선점입니다. 결국 전기차나 도심 항공기, 이런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우면서도 오래가는 배터리 기술 확보입니다. 이게 약간 건전지 CF 문구 같죠? 가벼우면서도 오래가는, 그렇죠? 뚝뚜다닥뚝뚝뚝. 이게 미래에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쓰이는 배터리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해야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 역시도 차세대 배터리의 중요성을 일시감치 인지를 하고 투자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배터리 관련 독립 기술을 확보하는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투자 역시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올 초 연구 개발 조직 안에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연구진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정의선 현대차고로 회장이 직접 이 조직을 챙기고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번 대규모 투자 역시도 결국 차세대 배터리 자체 개발, 또 제휴를 동시에 전개하겠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렇게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해서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자 구상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컨센스를 높게 보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비록 2분기에 내수 판매는 감소했지만 북미 판매가 늘었고 또 인센티브 축소가 실적에 플러스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영업하는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오히려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 실적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상반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부품 부족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부품 재고 확보 전략을 잘 짜고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 목표 주가 평균은 31만 4천 5백 원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 3개월간 하향 조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향 조정이 5월에 두 번 있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3개나 나왔습니다.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이 또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강한 영업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또 실적 흐름이 기대 이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키움 증권은 기아가 2분기 1조 5,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고요. 신형 증권 같은 경우는 역시 기아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하반기에도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기아의 목표 주가 평균은 11만 6천 원인데요. 역시 최근 3개월간 하향 조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기아의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도 있고 증권과 평가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지금은 0.84% 그리고 기아는 1.33% 꽤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